저 한 사람 죽어서 이 가슴 아픈 비밀이 영원히 묻힐 수만 있다면 저 미련 없이 죽겠습니다 참 우리 색시 장안일 했어 무슨 장안일? 임신의 김망종이지 지금 할머니 서운하셔도 저희가 아예 나와봐 어머니 생각은 이만큼도 없고 흠뻑 빠지실거야 응 안그래? 그랬으면 좋겠어 사람 감정은 영원한 거 없어 미움이 평생 가는 사람은 문제있는 사람이고 사랑도 평생 가면 문제있는 거겠네? 아유 아니지 사람 감정은 갖고 있을수록 사람한테 힘이 되고 행복해 근데 미운 감정은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잖아 평생 자기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정상이야?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방님 말은 다 진실이고 사실이야 서방님 예 어서 주무시와요 10시가 다 되고 있사와요 하나도 안 놀리시와요 그럼 덮치는 수가 있사와요 제발 그래도 쉬워요 참 섹시하시워요 제발 말 들어 우리 애기 태어나면서부터 분말씨 다 엎어버릴 것 같아 꾸러기 아빠 낡아서 그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응애 아니고 아우 하고 나오겠지 하나도 하지만 웃음 아우 어 어 어 Sabaley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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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y 아아 감사합니다.